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지명자가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파월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때라며 금리 인상의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근거들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지명자는 최종 결정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불의됩니다. 만약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뤄지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행 1에서 1.25%에서 0.25%포인트 올라 1.25에서 1.5%까지 오르게 됩니다.